1. 일하다 여자가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다. 물어보고, 대답하고, 돕고, 웃고 회의에 참석하다. 부서의 모든 사람들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발표하고, 설명하고, 발표하고, 말하고 커피를 마시다. 직장인이 쉬는 동안 커피를 마신다. 마시고, 쉬고, 편히 쉬고 전화를 걸다 어떤 사람이 전화를 걸고 있다. 7, 8, 9, 5, 4, 1, 1 컴퓨터를 사용하다 어떤 사람이 이메일을 쓰기 위해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다. 타이핑하고, 읽고, 읽고, 타이핑하고 여자가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다. 여자가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다. 직장인이 쉬는 동안 커피를 마신다. 어떤 사람이 전화를 걸고 있다 어떤 사람이 이메일을 쓰기 위해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